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애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짠! 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도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룡입니다. 위더미 엔시시사, 안녕하세요, 시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피니텔입니다.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입었던 야! 특이한 게 제 이름이 붙여있어요. 이 애작품은요,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송골과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저의 여자친구가 저소득층 소녀돕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애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짠! 네, 저희가 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도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룡입니다 We are with ESC 시스터 안녕하세요 시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태리입니다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입었었던 특이한 게 제 이름이 묶여 있어요 이 예정품은요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에서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송걸과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저의 여자친구가 저소득층 소녀돕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애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도움드릴까요? 네 저희가 한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도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룡입니다 We are with ESC 시스터 안녕하세요 시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태리입니다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입었었던 야! 특이한 게 제 이름이 묶여 있어요 이 예정품은요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송걸과 ừng 참여해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친구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네 저의 여자친구가 저소득층 소녀돕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네 저희가 또 애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네! 무엇을 드릴까요? 네! 짠! 저희가 한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도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약증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약증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룡입니다 We know we need S.A.C.S.A.R 안녕하세요 C.S.A.R.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탑입니다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입었었던 특이한 게 제 이름이 붙여있어요 이 예정품은요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촬영장에 자주 사용한 손걸과 안녕하세요 예약증오입니다 네 저의 예약증오입니다